제일 먼저 하고싶은 일은 곱장 먹는거? 곱장? 제가 굉장히 곱장을 좋아해서 팥빙수도 먹고싶어요 제가 지금 좋아하는 가수는 김범수에요 노래가 되게 잘하고도 많은 가수가 나와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 드리고 이것도 굉장히 유머감각도 뛰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김범수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아 네 조금만 어떡해 조금만 어떤 노래를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대 어떤가요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제가 제 인신한 친구는 한 여섯 명? 첫번째는 쉬민경 언니 그리고는 아미카, 세나, 노키 언니, 숙병 언니나 2등하게 됐어 우리는 한국에서 꼭 만나게 되고 그루나루 커피에서 꼭 같이 커피 한잔 마시자 같이 크로코따이를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크로코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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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